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!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! 안녕!